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신나는 것 조금 보고요 하는 말씀 듣도록 합시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만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 세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시고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성전으로 오늘 오셨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는 이 세상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미고 좋습니다 우리가 재미있고 즐겁다고 해서 꼭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를 따라 부담스럽지만 참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소 부담스러울지라도 참으로 꼭 들어야 될 말씀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꼭 듣고 결단해야 될 참으로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가실 곳이 준비되었습니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실 곳이 준비되었습니까? 다시요 가실 곳이 준비되었습니까? 가실 곳이 준비되었습니까? 사람은요 갈 곳이 있어야 행복해요 집을 나와서 이영을 해도 돌아갈 자기 집이서 행복하지 자기 집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어제 우리 요 며칠 전에 성교사님이 방글레시로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입국 거짓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지 못하게 가족들로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관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만약에 갑작스럽게 입국 못하고 돌아왔는데 갈 곳이 없으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가실 곳이 준비되었습니까? 하는 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요 사람은 좀 듣기 거북스럽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왕이 이웃 나라의 고위 관료를 자기 궁전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왔는데 이 의리한 궁전에 온 관료가 그럽니다 관리가 말하기를 폐하 여관이 어마어마하게 크시군요 그 왕이 기분이 팍 산 겁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오? 이것은 여관이 아니고 궁전이 옳시다 네 그러니까 폐하 옳습니다 이 궁전에 지금 주인은 폐하시겠는데 이 앞에 주인은 누구였지요? 저의 아버지였지요 그 앞에는요 저의 조부님이었지요 그 앞에는요 저의 정조부님이었습니다 폐하 그렇죠 누구나 다 인간은 이 땅에 왔다가 머물다는 가는 겁니다 인생은 낙은 애고 머물 때 그 여관집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궁전은 같은 여관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일 뿐이지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계셨어요 그리고 저까지 4대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조모님 가시고 정조부님 가시고 조모님 가시고 조부님 가시고 아버님 가시고 부모님 가시고 이제 저만 남았어요 제 차례입니다 이 땅에 100세 이상은 별이 없잖아요 다 때가 되면 떠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네 가지 말을 했는데 첫째 죽음은 확실하다 누구든지 죽는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음은 불확실하다 그건 뭔 소리입니까 틀림없이 죽는데 언제 죽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세 번째 죽음은 늘 혼자다 혼자 맞아다 그리고 죽음은 대신 죽어줄 수 없다 살아난 아내가 살아난 남편이 살아남부모가 살아난 자식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11에서 9장의 입찰제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행진하는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지내온 날보다도 일단 떠날 날이 훨씬 더 적은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앞으로 1년 안에도 이 중에 계신 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떠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았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친구가 죽고 가족이 죽고 옆에 주변에 사람이 죽고 그걸 알면서도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안 죽으려고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만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을 맞이하게 되면 원통하기가 짝이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행을 떠날 때 다 준비해서 이행을 떠나는데 죽음은 영원한 한라로를 이행하는 건데 준비 없이 그 이행을 떠나면 큰 불행이 탁질 뿐인 것입니다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인생은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인정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는 분 인정 안 하시나요 자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인간은요 죽음 후에는 영원한 내세인 천국 아니면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됩니다 죽고 나면 그뿐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내세가 있는데 내세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내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에게는 두 근본이 한 근본은 부모요 근본 중에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인간의 형체를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는 시체가 되고요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시체가 되는 겁니다 영혼은 내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불멸입니다 내세는 영원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몸에서 빠져나는 영혼이 내세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내세를 보내기도 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내세를 보내기도 합니다 죽음 후에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웃긴 소리하고 있네 내세끼는 어디서 죽으면 그 뿐이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하루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놀다가 어스름어스름 저녁이 돼서 어두워지려고 하니까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 보고 야 우리 내일 만나자 그랬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니 그러니까 조금이서 점점 어두워지고 밤이 돼 조금 더 지나면 다시 밝아져 그것이 내일이야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 수 없지요 그래서 하루살이와 메뚜기는 영혼이 이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가 깨구리하고 놀게 됩니다 재미있게 놀다 내일 만나자 그래 내일 다시 만나자 그래 내일 만나서 놀게 되는데 이제 찬바람이 들어오고 추우지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메뚜기 보고 그럽니다 야 이제 내년에 만나자 그럽니다 그럼 메뚜기가 내년이 뭐니 좀 있으면 더 추워져 꽁꽁 얼어 좀 지나고 나면 따뜻해져서 다시 봄이 오고 그래 그때가 내년이야 메뚜기 보고서는 내년을 이해할 수 없지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세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없다고 한다고 해서 내세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현세에서 우리가 살지만 이 땅 떠날 때는 다 내세를 가게 되고 내세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어쩌면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천국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 일일이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요 천국에 없는 게 뭐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천국에 없는 것은요 마귀, 사탕, 귀신이 없습니다 이 마귀, 사탕, 귀신이요 우리 유혹하고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 사탕, 귀신이 없으니까 천국에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 죄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는요 어둠도 없고요 미움도 없고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욕심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밤도 없고요 태양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선 태양이 없으면 밤이지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오해 태양되시기 때문에 태양이 없어도 어둠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 천국에 있는 것이 뭐냐 천국에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나라니까 그리고 거기에 황금성 황금 보수를 꾸민 집 그리고요 생명수 생명과 기쁨 사랑 감사 찬양 예 이런 것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좋지 못한 악한 것은 한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은 천국에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죽음이 없다 하는 것은 영생복락 누림입니다 영원한 행복성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지옥은 어떠냐 지옥은요 영원히 형벌받는 형벌받는 곳입니다 마귀의 처소인데요 지옥에 없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어요 천국에서 죽임이 없는 것은 복인데 지옥에서 죽임이 없는 것은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것이 뭐냐 뜨거움 목마름 불꽃 고통 원망 불평 미움 그리고 마귀 악한 형들의 처소입니다 영원히 불타오르고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에서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고통의 고통입니다 영원토록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살다 너무 지치면 자살을 흔들리는데 영원은 불멸이라 지옥 가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자살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내 눈이 하나 범죄하게 되려고 내 눈을 뽑아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한 눈 가지고 지옥 안 가려니 낫다 그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천국과 지옥을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천국도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어차피 사람은 때가 되면 죽고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죽음 후에 천국에 가실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입국 카드를 씁니다 입국 카드를 쓸 때 그 나라에 머물 집에 주소를 쓰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로동 64 소정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느 무슨 호텔이라든지 머물 집이 기록 안되면 입국 부릅니다 천국도 우리가 가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내 집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천국에 대한 준비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죽고 내가 천국 갔다 그건 없습니다 천국할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천국할 준비를 이미 한 사람은 천국에 자기가 갈 집을 이미 마련해 마련해 놓은 사람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천국에 자기가 갈 집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분은 건수로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생각하고 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천국에 자기가 갈 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지금에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건수로 건수로 예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중에도 천국 갈 사람이 많이 있네요 천국 없다면 전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내가 지금부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에 내 갈 곳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 사람 예 하면서 손 드세요 예 손 드세요 야 많이 들었네 손 내리세요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요 왕이 되거나 제발에 총수화된 복받은 줄 아는데 아무리 그런 것 돼도 천국에 나중 못 들어가면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축하드립니다 그 믿음 그 소망 끝까지 붙들고 사지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후우를 들고 뛰어달려가 하나님 품에 안기며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없는 사람 있죠 손도 못든 사람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겠는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죽으면 그 분이지 천국 저기 어디 있어 하는 사람 있을 거고요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 나는 자신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도 준비가 안 돼도 천국도 준비되어 있고 지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못 들어가면 나머지는 그냥 지옥으로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 가면 지옥이니까요 그런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천국에 이미 가질 것에 준비되어 있는 분 다시 한 번 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나도 이 땅 떠날 때 지옥 가길 원치 않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런 분 예 한 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심각하게 드려야 됩니다 자 이미 내가 천국을 가기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아직 준비 안 됐다 할지라도 나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 봉당률을 원한다 하신 분은 다 같이 예 라고 답하십니다 예 하십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자 그런데 나는 죽어도 천국 가고 싶지 않고 지옥 가고 싶어요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요 천국 지옥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지옥 가라고 하면 화냅니다 그런 사람도 천국 가라고 하면 좋아해요 예 알아서 그런 소리가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가 지옥을 죽을 때 가는 사람을 죽을 때 보면 대충 짐작이 돼요 오랫동안 장례업을 하면서 죽은 시절 염을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충 자기가 짐작이 간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이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죽을 때 모습이 다르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때 모습이 다르는데요 나치 독일 독재자 에게 협력하지 않은 이유로 사행을 당한 신학자여 목사민 본헤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 몇 사람의 예배를 드리고 독일 군 한 두 사람한테 죽으로 끌려 나갑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지금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찰스 웨슬레는 죽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기뻑니다 아 만족하다 만족하다 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유명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죽을 때 그 모습을 그의 딸이 이렇게 전합니다 아버지는 최후의 순간이 가까웠을 때 눈을 갑자기 뜨고 방 안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노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것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손을 들고 무엇을 가리킨 듯 하였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 팔이 떨어진 후 그는 영면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한 성고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세 개나 가진 사장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리 죽음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세요 해도 천국 어디서 지옥 어디서 단데 알아봐 귀찮아 그러고 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이 들었는데 여기 전두환점에 가서 이제 더 늦기 전에 천국 가실 준비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천국 어디서 저거 어디서 얼마 못 사십니다 나는 돈 있어 병 고칠 수 있어 귀찮아 가 그리고 어색하게 묻습니다 난 지금 얼마나 살 수 있어 길어야 6개월입니다 돈 얼마 더 들을 테니 내 병 고쳐주시오 네 선생님 병은 돈이 있다고 다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명은 제천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 후에 그는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그렇게 지옥이 없다고 큰소리를 치던 그가 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면서 단말마 같은 비밀을 지르면서 생을 떠났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달라진 줄 아세요 천국에 자기 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소망이 넘칩니다 죽음은 문제 많은 이사를 떠나서 더 아름다운 하늘나라 질병 입에 눈물 고통 죽음도 없는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소망 중에 평안 중에 감상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모습이 밝아지고 미소가 있어야 돼 소망이 넘치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옥이 없다고 큰소리 친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죽음 지옥에 전 공포가 미뤄뿐만 아니라 죽음 직전에는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갈 악한 영인들이 왔어요 그는 지옥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는 그 공포에 질려서 아우성 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 천국 갈 준비가 된 분은 정말 복받은 분이고 안 된 분이랄지라도 네 지옥 없다고 천국 없다고 큰소리 치지 말고 다 불운간에 하나인 불운이 일단 떠나야 되는데 천국 갈 준비 다 하셔서 일단 떠날 때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같이 가자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정성을 쏟고 교회에서 이런 점으로 신경 써서 여러분을 모신 겁니다 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그럼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마음 착하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선행 적설만 했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권세 있다고 힘을 입히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지적 많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환영하며 사람함으로 초청한 이 주일에 강당 꽃꽂이가 빨간 가시가 많지요 이거는 결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일 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앙돈에 고난을 집중으로 받으시다가 이번 금요일날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인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은 성금요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고난받은 고난주행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상징해서 가시와 이 붉은 이 색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힐 때 가시 관을 쓰셨어요 그 가시 관에 찔리고 상처가 나서 피가 묻어서 그 가시가 벌겹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예가 신 겁니다 자 예수를 민단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민단 말은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의 법을 어기고 귀신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죄짓게 된 겁니다 하나의 법에 죄짓으면 형벌이 따른데 이 땅 따르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짓고 지옥 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를 약 2천 년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몸을 입혀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죄 없는 분이 시기와 모함으로 우리의 죄를 덴줄머지시고 십자에 모십하께 죽습니다 죽을 때 바로 옆에 강도 둘이 같이 죽습니다 이 옆에 두 강도는 강도짓하다가 십자가 사행을 당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강도는 예수는 비난합니다 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세주야 너한테 구원해봐 그럼 난 내일 믿을게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강도는 글을 꾸짖습니다 너 그 말이 돼 우리는 우리가 못된 짓에서 이 고통받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잘못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녀 당신의 나를 입마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일어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을 선언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입성을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이 구원 받은 사람은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못된 짓 하다가 죄값으로 사형당한 사람입니다 다시 착한 일을 할 수는 기회도 그게 없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형불받은 죄인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의 구조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입마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주님은 그에게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민다고 하는 말은 나는 죄인이고 세상에도 죄를 지면 감옥도 사형도 당하는데 하나의 폐에 죄지고 어떻게 벌이 없겠는가 그런데 나는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라자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게 해서 내 죄를 덴지무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받게 죽으셨다 내가 받을 죄의 현벌을 고통을 대신 받고 죽으셨다 하는 사실력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가 너를 구원하게 해서 뇌에 대신 준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니 내가 뇌에 아들 예수를 봐서 뇌에 죄를 용서하고 너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착한 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 공짜로 받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구조로 모서들이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저는요 고향이 그 제도인데 왕고한 유교 불교 미신 섬기는 농촌 종과 종순을 태어났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육체조로 중병이 들어서 자살도 생각하고 헤매다가 교회를 찾아가 사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핍박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왜 종과 종손이 가문에 없는 짓을 하느냐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집에 단골로 추려받는 점쟁이가 무당이 말하기를 당신 아들은 애기신 칠승에 공을 들여 낳았고 명이 길도록 절에다 이름 올려놓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하고 말한 겁니다 하늘 모려는 우리 부모님은 그 점쟁이 말을 하늘의 말씀 좀 듣고 그렇지 않아도 귀한 아들이 병들였는데 죽을까 봐서 살리려고 그렇게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온 동네에서 다 알도록 핍박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늘을 만났으니까 계속 맴맞고 쫓겨나면서도 예수를 믿었고 예 이 마귀는 사탄은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때까지 우리 집안이 귀신 생긴 집안이었는데 비상이 끌려가지고 협박으로 거짓말로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만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1967년도입니다 만 50년이 지났는데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에게는 제 나의 또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결혼했어요 그리고 애기도 낳기 전에 객사했습니다 죽을 줄 알면 자기 아들 죽을 줄 알았어야죠 그런 마귀가 하늘 못생기도록 방해하고 거짓말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나중에 제가 예수 믿은지 20년 만에 그때 제가 서울에서 목사였습니다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종관대 손자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집에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아들 아들 집에 가면 아들 체면 교회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허락이 안 되니까 제 집이 안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예 나중에 한 제가 예수 믿은지 20년 제가 신화가 10년 만에 지나서 오셨습니다 제 집 그래서 아들 체면 때문에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머님은 차차 믿음이 들어가시는데 아들이 믿음 아버님 믿음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아버님께 아버님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더 이상 도지 못 참겠듯이 폭발해 버린 겁니다 예의야 답답하다 믿어져야 믿을 게 아니냐 그러시는 겁니다 절에 가면 부처가 보이고 무당집에 가면 맹도 소리도 듣는데 그에 오니까 아들 일부만 보이지 아들 설교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 보이나 하나님 소리가 들리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님 폭발해 버린 거예요 예의야 답답하다 믿어져야 믿을 게 아니냐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하는 목사입니다 죽음은 그뿐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하는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죽어 지옥이라고 전하는 목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제 말을 못 믿어준다면 그럼 제가 살꾼이니까 제가 살꾼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서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눈을 감으시고 부엌에 푹 숙이시고 한참 심각하게 생각하시더니 한참 만에 고개를 드시고는 무겁게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도 이제부터 너가 믿는 예수 믿어마 그러셨습니다 그 후에 아버님도 한나라 가시고 어문도 한나라 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불은간에 한해 부르실 때 한나라에서 아버님도 만나고 어문도 만나 뵐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달라고 20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부모님과 한라를 예수를 안 받아들였으면 평생 제 속에 아픔이 됐을 겁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20년을 눈물로 기도했듯이 우리 살아가는 이웃들도 함께 천국에 가시자고 이렇게 이름을 초청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꼭 계신 분들 한문도 예의 없이 다 이 땅 떠날 때 천국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이 땅 떠날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원하신 분들 다 다 같이 손 들고 예 합시다 손 들고 예 합시다 예 손 들고 예 합시다 손 들어 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지옥 가고 지금 손 들어 보세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요 따라 합시다 천천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 예 아들 예수님의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 대신 지시고 십자에 못 박해 죽어주신 예수님 내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구주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것이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천국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같이요 하나님이 세 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맹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천국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소망 중에 평안 중에 감삼으로 사치다가 이 땅 떠날 때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기를 바랍니다